안녕하세요. 오늘은 Sugar & Spice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 한번, 리스탈트 한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쪽 사선으로 셔플 스텝, 볼, 스텝 스케이트 스텝, 왼발, 오른발, 왼쪽 사선으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재즈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리커버 할 때 왼쪽 1분의 1턴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셔플 스텝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산박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포니 스텝, 오른발, 백, 위드, 히치, 리커버, 백, 위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락백,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턴, 셔플 턴 하실 거예요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턴, 백 오른발, 백, 하면서 왼발, 휠 드래그 볼, 웍, 두 번,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태그 스텝 태그는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손동작 같이 할게요 1, 2, 3, 4 태그는 다섯번째 월, 열두 카운트 대집 박스 후에 포 카운트 하시고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다섯번째 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태그 1, 2, 3, 4 리스탈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and 7, 8 일곱번째 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and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